최대 체력 계속 엘리트 두마리 길밖에 안나오네 불엘풀 상점 엘리트 보스 슬라임이네 말거 슬라임 극혐 단투 제비 탐플 탈출국 아니 보스 슬라임인데 탐플을 탐플 슬라임 어떡하냐 단 분사 단투 망단 슬라임은 단 분사제 연구 다리걸기 전문성 휘 휘 휘 휘 휘 휘 휘 ты 근데 안 잡힘 똥김 오지러움 수비 수비 감자맨 능지처창 슬라임전에서 좋겠네 그러면은 이거 강호하느라고 체력관리하려면은 이쪽으로 가는 게 낫겠다 행꽃 변화시킵니다 흐릿함 타격이 흐릿함으로 변하는 기적 아하 아하하잇잘못봤네 아이 내 체력 무력화 시계각입니다 시계각이에요 시계각 시계 시계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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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단 일단 저거 능지 시도지 보려면은 왕단이 맞긴 한데 일단 제비를 쓰자 제비도 나서 푸른 양초 여기서 한타임 수비를 할까 아니야 때리자 슬라임 크러쉬 너무 세 누굴 때리지 약화 걸려있는 상태 손상 지금 3턴이니까 산성 슬라임 패는게 나은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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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단계에서 어떻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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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급 쓰레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일단은 불 많이 볼 수 있는 곳으로 갈게요 이제 4대 맞아야 떨어져 연이 나오기 전에는 한장 버리는 거였는데 너프 먹고 지금처럼 바뀌었죠 흐리탐 아니 흐리탐이고 나가리고 이거 수비 관련된 거 안 나오나 릴리 딜리트 플레이 타임 드러난 교사 1킬가 볼 수 있을까 교사 1킬가 볼 수 있을까 못보네 건무 능지 건무긴 한데 영 이게 시너지가 안 나오네 흐리탐 둘에 제비 둘이니까 이거 유독가스 이런 거 나오면은 좀 될 것 같기도 한데 나오질 않죠 아니 전체 공격하는 거 없는데 아 아 아 아 그래도 저거 나오네 탄부사 능지 두어간다는 놈 괜찮 괜찮 짬 печ 빨불림 좀 얻을 수 없을까 malicious 이번 vemos 툭 With 잔 긴 잔 네 기 스 적 베라 당혜는... 이걸 아들을 강폭이다 분리타임 회중 시계 분리타임 실제로 나와서 쓸 것 같은데 흐릿함도 있고 플라잉니 비타 다 꺾 가지? 답은 가지뿐이야 절대 가지해 믿을 게 가지밖에 없다 아 믿었는데 가지로 전쟁이었습니다 음? 음 얼알 제비 탐플 이제 뭐 가지에서 다 뽑았을 건데 대단원 가지 릴리 이 스턴트 되기네 아무튼 생성댄덱 안 돼 훌륭한 가지댁입니다만 뭐가 문제죠 웃기네 목회도 자꾸나 계산된 것입니다 뜨의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엌 어떡해하냐 이거 흐흐흐리탄 태호님 반갑습니다 자 음 보스도 못 잡을텐데 잔상 대단원 아니 저도 매태다논 환살대단원이다 와 시체폭발 산지직송 발돌림 유령의 영상 빨리 하나 줘봐요 두장 보존되지 두장 보존되지 탑은 프리즘 타락이다 답은 프리즘 타락이다 탑은 프리즘 타락이다 다시 시작하자 스테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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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음 어떻게 이겼지? 왜 이긴거지? 왜 이겼지? 야 코스트웅을 하나 더 주라 아이 참네 땡 아이 미친 가방 님도 엿 먹어 엿같은 가방 님도 도노데카다 가능성이죠? 가능성 있나? 아 몰라 있겠지? 불 보면서 잠만 열나자 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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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몽 아니 발돌림을? 희망을 잃지 말라는 뜻인가 관로우 감사합니다 아 정밀 꺼져 아 정밀 꺼져 아 정밀 breaks 아하 아하 흐리탄 닌두 가지 닌두 가지 걔도 아이고 이런 어흐 마세요 으 으 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한 턴 한 턴이 너무 힘들다 아니 소멸 카드 줘요 빌어먹을 가방 닌두 강폭 너무 힘든데 재생 포션 방해 미끄러졌습니다 미끄덩 아씨 저놈의 청밀 하지만 무거면 좋다 45 딜 어떡하죠 살려줘 아 생존자로 버리면 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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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2. 3. 5. 5. 5. 5. 5. 팔 돌림 뿔도 있고. 이거 악몽 죽죽죽 하면 다음 턴에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펜촉도 터지고. 깨나 깨나 깰 수 있나 공포 변화 저거 좀 변화할까? 규준 근데 뭐 규준은 나오면 쓰면 되겠네 어 무검 좋다 아 얼할로 강화됐구나 아니 지금 그냥 받을까 고민되네 아씨 그냥 받을걸 아니 그냥 받을걸 기생충 그냥 하나 받을걸 안 sighing 안 sighing 그냥 근데 serge 이제 기생충 하나 받을걸 그냥 그깟 기생충이 뭐라고 그깟 기생충 하나 받을걸 마지막으로 그깟 기생충 하나 받을걸 pla 살려주세요 도넛이이이이읍 치즐 반석 듀오님 플리타임 불타쓰고 한살쓰고 폭주도플 설치로 잔상올리고 환살팬쪽이다 야야야야 으악 피지컬캠 구석구 해제 날 가둘 수 있으리라 생각했나 어리석은 녀석 어짠 으악 이 웅 점이 구석구 젠걸 Со 게임 게임 오리아를 구워온 방어도 물약도 됩니다 이걸 가져가 그리고 종 이야기 이걸 가져가 이걸 가져가 이가 걸지가 저주 대개 저주가 5장 있습니다 동전 산거 요소가 있습니다 동전 산거